요즘 계속 먹고 있는 건데요. 보리자, 오디, 산딸기 이렇게 해서 갈고요. 그 다음 불이 나왔고요. 이거는 상추, 물김치에다가 오디를 좀 갈아 넣었습니다. 상추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신선생, 다른 데는 벌써 이렇게 다 심었는데 우리는 언제 심는다 하던가요? 모르겠네요. 이번 주 내로 안 심겠어요? 그래요? 물 좀 봐야죠.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신선생, 우리 일단 내일 모레는 우리도 벼 심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물 확실하게 열어놨어요, 물? 네. 신선생, 생전 밭에 안 오는 사람은 오늘 밭에서 뭐 하는 겨? 풀 뽑고 있는 게. 뭐? 아니,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떠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풀을 뽑고 싶더라고요. 난 종일 내 혼자서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쳐다도 보지도 않더니. 네. 저거는 파괴스는 뭔데? 풀을 다 몰려고요. 이거 해우소 풀리죠? 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뽑아놨는데 말해라. 이제 와서 왜 풀을 뽑냐고. 그냥 모르는 척 끝까지 하지, 더위에. 이거 뽑으면 안 되지요? 아우기라요? 아우기지. 뭐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화장실에 저희 집 정랑은 정랑 보고 나면 풀로, 풀로 이제 덮어야 되고요. 여기도 보면 볼리보고 풀덮어놨죠? 휴지 없어요. 물로. 볼리보면 물로 씻어야 되고. 이제 풀로만 잘 덮어놓으면요. 여기 파리 같은 것도 잘 없어요. 앞에는 신선생이라는 게 보이네. 이렇게. 그냥 cabbageах 안 б – 제가 다시 sak ăn. 여름 الح afraid 너무 소리도 축제된 나멘 상담수서 지금 물이 안받칫단다 눈에 물을 도대체 어떻게 대놓은거야? 아이고 일을 하는거 보면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고 매사에 좀 잔소리를 안했더만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디 주머니 차고 어디 따다 말고 아니 어제 전화와서 일을 못했다는 바람에 아이고 큰일났다 너네 물도 제대로 대야되겠다 물은 어떻게 된거에요? 물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문이 넘쳐가지고 가봐요 오늘 어디죽도 없어요 한그릇 이 사람의 머리야 주머니가 있어야지 야무치게 아 이슬이 많이 내렸네 오늘은 아 있겠지? 조심조심조심 이렇게 서둘러야지 정신을 차리지 안그러면 만약에 한 9시 10시간 자려고 말이야 나 5시에 와서 일을 했거든 블루베리하고 일단 따고 보리자를 따는데 물쿵 올라오는거야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싶더라고 내가 그랬잖아 물 그정도로는 일 못한다 그랬잖아 물이 철렁철렁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 아 밑에까지 어제 아침에 좀 일찍 왔다 갔던 것 같은데 우리보다 우리는 한 8시 좀 넘어서 갔었잖아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정확하게 예 하기는 안했잖아 우리가 네 저희 본성이 잠이 아닙니까 잠 본성이 잠인데 끼워나가시고 문제지 아니 끼워나서 문제는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안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수입원이 변홍사 말고 뭐가 있어 없지 이 사람이 말이야 매실 그거 겨우 몇 개 따가지고 말이야 가을 쪽으로 바꾼 거 말고 뭐가 되냐고 정신을 차리라니까 이 곱두새벡이 끼워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 시골 농부들은 말이야 난 4시부터 일해요 아침에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신선생 일만 시키는 줄 알고 난 아침에 4시부터 일한다니까요 식량 채집하러 다니잖아 나는 과일 따러 다니고 옷이 따고 매실 따고 보리자 따고 산달기 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웃이 3,000원 주고 하나 구했거든요 중고 매장에서 그런데 일할 때 좋아요 일할 때 가벼우면서 바람마귀가 되고 아 요즘 계속 먹고 있는 건데요 보리자 오디 산딸기 이렇게 해서 갈고요 그 다음 보리자 오디 이거는 상추 물김치에다가 오디를 좀 갈아 넣습니다 상추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상추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스님 오늘 논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수레지를 너무 잘 해놨어 이제 곧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이거 심을 것 같은데요 옆에는 일주일 전에 심었는데 우리는 일주일 정도 늦었어요 신선생 우리 요번에 또 저기 고동이를 좀 하나 넣자고요 예 잘 잘 지금 굉장히 잘 깨서 잘 해놨거든요 지금 지금 오늘 좀 약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질 빠져나가 나중에 잔소대기 하나 좀 더 넣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두드로 둘도 안잘하고 이렇게 됐어요 요번에 교농사를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분이 내일 와서 하시겠죠? 신선생 좋아요? 네 물이 가득하니까 좋네요 물이 가득해서 좋아요? 네 요번에 조합 전에 신선생님이 물 받아놓는다 해서 물 안 받아놓는 바람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물 받고 해갖고 며칠 지났어요? 이제 한 열흘 됐나요? 오늘 신겠다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서 이제 뼈 심으러 가야지 오늘 신선생이 뼈 심어요? 저는 가만히 있죠 기재가 심지? 예 저는 지켜보기만 해요 잘 심는가 못 심는가 남동무원은 좀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빈 공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1등급 나왔잖아요 예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이대로도 우리가 가서 오늘 올해로 하면 신선생이 2년째인데 두 번째 심는거죠 예 이번에 그 벼 심어놓고 농고등을 다시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야 예 그때 그전에 정말 고생했거든 풀 뽑는다고 그래도 안 뽑고 이제 고동이 알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하하하하 오늘 점심공장하고 오신다 갑시다 예 갑시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알만 먹고 요번에는 그 우리 요번에 나오는 것만 따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예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늙어 보인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던데 예 신선생 몸 컨디션 어떠세요 그렇게 먹고 좋은데요 예 살은 물론 빠지죠 먹는게 없는데 예 살은 빠지는데 몸은 되게 가볍고 좋아요 예 예 네 걱정하는 사람들이 물론 초기에는 제가 십 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막 주름도 많아 보이고 하긴 하는데 한 2, 3년만 지나면은 이제 살 빠진 조의 모습이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안 먹으면 먹은 만큼의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몸을 혹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빨리 노화가 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좀 덜 먹는다고 해서 노화가 온다기보다는 살이 빠졌으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예 예 그런데 몸은 되게 가볍고 좋아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어요 예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고 그동안 막 바쁘게 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고요한 시간들 갖고 싶어서 영상 조금 그리고 영상이 뭐 되게 보는 사람 많고 이러면 그거 할 건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갑시다 일단 그 한 포하고 세포 갖고 오기로 했어요 예 아이고 초파리 봐라 초파리 초파리 떼들이 너무 심한데 좀 뺀 것 같죠 네 네 아니 오늘 이제 이제 논에 와서 이제 심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수확량도 좋았고 꼬동이도 예 일을 잘 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서 또 다시 꼬동이를 또 사서 넣어야죠 그렇죠 그 저번에 우리 그 뭐야 우리 거 아무것도 있잖아요 제조 작업도 안 했는데 약친 것도 없었는데 저희도 진짜 잘 됐거든요 1등급 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좋았죠 저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안 좋았었는데 수확량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맞아요 네 오셨어요 고맙이네요 예 스님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전 사람들이 더 늙었다 그러던데 아유 아닙니다 저번보다 인성도 좋아졌어요 좋은 데 사셔서 그런가 봐요 하하하 신선생님이 왜 안 도와주고 혼자서 건들거리고 있어요 신선생 일 안할거에요? 신선생 일을 못해요 아들이 이렇게 예쁘잖아 아들이 일을 잘하는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재래하고서 복합해야겠네 이제 2학기 때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는데 아들댕이 있거든요 졸업시키려면 오늘 그래도 좀 안 더워서 그래도 나아요 네 그래도 두려운거에요 그지? 호나 응 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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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2년째 벼농사 해보는데 이번엔 어때요? 오늘 2년째 벼농사 해보니까 날씨가 더워요. 오늘이 몇일이에요? 6월 17일이에요. 아 그래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열흘 늦게 심는거죠. 열흘에서 보름 정도? 1년째 벼농사 해보니까 날씨가 더워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요번에 참 편하게 농사진대요. 그전에처럼 줄쳐가지고 다 심었잖아요. 아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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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